이번 무대는 제가 소개한 것보다 소유씨가 직접 소개해주신 분들도 알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오늘 상표한게 저랑 엄청나게 많이 만났던 분이에요 아직까지 저랑 이분들 퍼플인지 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니에요 맞잖아요 아니에요 최구랑 김회장 진짜 퍼플이군요 소유하고 이분도 퍼플 아니에요? 왜 안 섞이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 아무튼 뭐 둘이 무대에 가지고 있으면 그런 무대에 오해를 참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어디에 이런 훈남이 숨어있었나? 그런 대본이 여기 적혀있고 힙합계의 대표 훈남 정이고씨의 무대입니다 제일 먼저 무대에 있는 무지왹 지수 다행히 노 SCP 노선 스리